오늘은 전교 1등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이들 그런 말 하죠. 공부 열심히 좀 해라. 공부 재처럼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 하죠. 제가 전교 150등 그리고 내신 수학 5등급에서 나중에 정시로 연세대 일반과와 지방의대를 붙어본 입장으로서 과연 성적을 이렇게까지 올리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과 성적 이 두 개는 정말 비례하기 힘들지만 가장 잘 비례하는 놈들입니다. 노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죠. 만약에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잘못하고 있거나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이제 그만하고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냐. 먼저 공부 잘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교 1등은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공부를 매일매일 했을 겁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죠. 그들은 전교 1등들은 공부를 중1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중1, 중2, 중3. 3년이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저는 고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3년간의 차이를 한번 극복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1, 고2, 고3. 그보다 중1, 중2, 중3 때 했던 그 공부량만큼을 메꾸고도 남아야 되죠. 그래야 그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보다 공부를 두 배 정도 해야 됩니다. 두 배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팩트가 된 거예요. 전교 1등보다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두 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공부 시간을 한번 정해봐야겠죠? 공부 시간을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아침 등교부터 학교할 때까지 모든 시간은 공부로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야 되냐? 휴는 시간에 매일매일 공부를 집중해서 해야 돼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 타임업 할 수 있는 타임기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잴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책상 앞에 꺼납니다. 꺼내놓고 공부를 집중하고 있을 때마다 켜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던 와중에 친구가 야, 근닥다 매점 고? 이러면 바로 끄고 매점 나가면 됩니다. 혹은 끄고 오늘 공부할 거야. 건대지 마. 꺼져. 다시 공부 집중할 때 치면 됩니다. 1교시부터 7교시 그리고 여자까지 타 합치면 보통 4시간 반 정도가 나와요. 여기서 공부 1등들은, 전교 1등들은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공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8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그들은 저녁도 먹고 점심도 먹으니까. 하지만 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없다면 그들만큼 공부해야겠죠. 쉬는 시간 모두 공부하고 점심시간, 밥 10분 만에 먹고 와서 다시 공부 시작하고 야자시간 모두 다 집중을 하면 대충 4시간 정도, 3시간 가량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공부량과 질이에요. 하지만 이거 따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일주일 뒤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량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의 120% 정도를 계획표에 세워놨어요. 어떻게 세워놨냐? 지문학 하루에 3지문 그리고 문학 2지문 그렇게 매일매일 배정해놓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모의고사 플러스 손으로 직접 해석해 볼 수 있는 문단 3개 그리고 단어 교복 허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크게 단어장을 만들어 놓고 적어 놓고 빨리 소리 하실 때마다 읽고 보고 몰래 보고 외웠죠. 남들의 핸드폰 볼 때 저는 단어장을 봤어요. 등교할 때도 지각하는 순간에도 단어 외우고요.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4시간씩 수업 인강을 들었어요. 4시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인강을 듣다 보면 뭐 진도는 충분히 나가고 이 인강을 바탕으로 월화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은행식에 있는 기출문제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가지고 열심히 기초를 닦았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150문제에서 200문제 정도 풀고 정수학 유제 예제 그리고 연습문제 홀수 짝수 번호를 열심히 번갈아가면서 풀었습니다. 공부량과 공부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렸어요. 잠 깨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수업 듣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의자 시간에 잠이 올 경우에는 일어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공부하거나 그랬어요. 적나라하게 제 공부 방법과 공부량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평범한 학생이 지방의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일반과를 입학할 수 있었고 전국에서 약 0.9% 정도 안에 들어서 아주 운 좋게 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의전이 있었기 때문에 의대가 굉장히 적었어요. 정시로 뽑는 건 한 600명? 800명 정도? 80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절대적인 실력을 올리고 모두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